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루이스 아이애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마사지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고 날씨가 너무 좋으실까요? 네 하시는 거 맞으실까요? 저희는 그냥 비물을 티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여기 시그니처 메뉴라서 되게 맛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